아 나이토로드 템세팅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 이거는 영상이 없었는데 20억 주고 12성 들고 왔는데 어쨌든 본조님이 스탑 부서 좀 알라 그랬는데 했습니다. 20억 주고 날려보냈답니다.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템 맞춰야 된다니까 별이 우선이 아니었어. 아이템이 우선이지 뭐지 아 왜 저걸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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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쉽다 이거 설마 이거 사게 된다는거 같은데 아니 이게 난거 같아 아 근데 가격차가 엄청 심하네 하아 이거 언제 팔렸습니까 나 이거 봤을때 없었던거 같은데 이거 괜찮네 이걸 샀어야지 이거 왜 안샀습니까 이거 괜찮네 아 이거 괜찮다 아 이런 매물을 구해야하는데 어 114초 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나만 사볼만하다고 생각하나요 에디가 좀 추집하긴하지 에디를 돌릴거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 이거냐 이거냐를 하면은 난 이거 샀을거 같아 114초옵짜리 어 114초옵 괜찮지 똑같네 옵션이 똑같은데 옵션이 수공이 2개 더 많이 올라가 13112340 13112340 어 그죠 아랫게 더 많이 올라가지 아 근데 쌍레 사야될거같은데 이왕 살거만 그죠 아 이쪽 라인은 좀 비싼거같고 아 이런건 좀 무섭지 그죠 윗잠 아랫잠 다 돌려야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아 일단 다른걸 먼저 보고 볼까 뭘 맞춰야되지 동축이 아쿠아트 1,2,3,4,5,6,7,5 오케이 됐어 어 12성짜리 16성 다는데 이십억 썼답니다 그럴거면은 돈주고 사지 아 무기좀 장착하자 수공 올라가는거 좁아줘야지 groundoler 하얀거 오이콑 띵 띵 아우 근데 진짜 비싸다 으흠흠 43호 와 이거 43호 이거 30에서 30 어 괜찮네요 29호 이거는 아까전에 경매장이 올라와져있던데 아우 이걸 37호 주고 산다 구육용 딱 하나보고 사는거거든 이거 음 멀치의 느낌상 쓰읍 아아아.. 5 60 억 같은데 에에 아 너무 비싼데 야 이게 77억이네 AD 2.5조 람을 줍 줍다그려도 와 77억까지 간다고? 말도 안 돼 와 장난 아니다 5,60억이면 사줄거 같은데 야 이게 46억이네 와 장난 아닌데 이런게 보통 비싸봐야 40억인데 어 맞네 딱 40억이네 이것도 비싸봐야 40억이란 말이지 46억 이거는 좀 나가겠다 느낌상 한 35? 40? 어 이거 괜찮네 아 가위사고다 이거의 느낌 비슷해 이것도 30에서 44이 같아 어 45억이네 이거는 AD 유니크빨이 큰가 그런거보다 이거는 한 25,30? 아 25 역시 어 장난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쎄다 쎄 어쎄 możli기 이거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던데 48억짜리 나쁘지 않네 아 이런게 좋긴 한데 와 이거 좋다 진짜 괜찮다 스카니아에요 아 누가 57억이 올려놨구나 48억이 괜찮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가잇이 하나도 떨어지고 57억은 나는 생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위잠이 좀 걸리긴 하지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가잇이 9회에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만할거 같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만할거 같지 요게 더 나을거 같애 아 아 이거랑 이거랑 음 아 나쁘지 않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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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작보다 사는 것이 좋긴 하죠. 직작하는 건 한결적이니까. 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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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도저께 비싼거냐 아니면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게 맞는거냐 비싼거 같은데 우리사람이 이런건 27억치 5살만하겠다 어 이런거도 25억치 5살만하지 우린 그걸 놓친것일 뿐이고 아쉽네 이거 괜찮다 무난하네 05에 럭 올랐네 와 잘올랐다 이거 사실 가윗옷자리 아니면 더 기다려봐야지 아 이런게 좋긴한데 그렇지 육성에다가 초업좋고 이런게 좋긴한데 와 이거를 19억에 사가지고 얼마에 올려놓을까요 와 19억에 사서 25억을 봤어 가윗 0을 땡기고서 야씨 이걸 그림을 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장난아니네 야 하하 장난아니네 와 놀이 가윗 이거 삽시다 이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아 추움이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 18%에 010에 05에 로그 오르는 거거든 일정나 로그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추움이 아쉽긴 한데 가격은 괜찮은 거 같아 비싼 가격도 아니야 딱 딱 내가 보기에는 어 괜찮은 가격은 다른 게 좋게 나와서 그렇지 이것도 가도 괜찮아 18%에 010짜리 어깨 이걸로 갑니다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나는 아니에요 추움돌리지 마세요 그냥 쓰다가 팔아요 바꾸고 싶으면 추움돌리지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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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움돌나와요 추움돌리지마 추움돌리지마 수다파로 64도 나쁘지 않아 어디갔어 받았는데 뭐야 안산나 어 어디갔냐 어 이거 누가 사갔냐 누가 사갔냐 사라졌습니다 누가 벨트 사갔습니다 누가 사갔냐 아 저걸 사갔냐 벨트도 또 못사고 아 저걸 사갔냐 저걸 사갔냐 저걸 사갔냐 아 저걸 사갔냐 아 저거 사갔냐 아니 밥 먹을거에요 응 쩝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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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회 40이 더 비싸네. 아니 근데 럭프는 또 왜 이렇게 비싸졌냐. 럭프는 또 왜 이렇게 비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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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카나는 3억 정도 아르카나 발톱 아르테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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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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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의견받고 있습니다. 18호 괜찮은 것 같은데 올라온 지 3분밖에 안 됐어 좋아보여 추오또 이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거 사는 거는 나중에 팔릴 때도 편하지 나머지 접수 아, 이게 제일 어이없네 와, 리컨벨트 그걸 사가네 허허허허허 아, 이거 딱 살 각이었는데 야아 빛이 없나? 이거도 추옵하고 다 좋은데 이제 위치 엄마야 이들 짠 어, 안 되잖아 아, 깎고 더웠는데 뭐 나쁘잖아 응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우리는 아이템을 잃었어 이제 없어 아, 아, 이거 누가 아, 이거 아닌데 어, 비슷하게 생겼네 당황스럽게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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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 똑같은 줄 알았네 오오오오오오 핸드타움 끝 끝. 아 이거 안했으면 좋았으니 2밀트 태어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오케이 테마스틱 마무리